왜 이래, 왜 이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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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껏에 실려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머, 어머, 세상에. 아, 맞혀. 아, 골팅하네. 잔나비 아니고 짠나비다, 짠나비.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저기서 딱 씻으면, 힘들어도 딱 씻고 나오면 새 사람이 된다고. 되게 기운해 보여요. 고마워요. 내일 봐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봐요. 내일 하네, 그러면. 스케줄 다닐 때 타고 다니는 션인데 스케줄 없을 때는 제가 타고 다녀요. 가봅시다. 이거 뭐야, 이거? 그때가 제일 좋은데. MP3? 약간 그 시절에 좋았던 거를 그냥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CD로 구웠는데. 내가 편집해서 구웠어요. 내가 편집해서 구웠어요. 내가 편집해서 구웠어요. 네. 요즘 애들을 알까? CD로 음악 구워서 듣는 거? 모르지. 모를 것 같은데. CD 라이터기도 사실 구하기 어려워요, 요즘에. CD 라이터기 봐. 진짜 오랜만이다. 그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거. 작업실에 있어가지고. 작업실에서 해가지고. 작업실에서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부터 성악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스무 살 때 잠깐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배운 거였는데. 그때 잠깐 배웠는데도 조금 큰 도움이 됐어요. 답답해요, 제 노래하는 영상을 보면. 답답하다고? 기한패스 하는 영상 못 보셨어요? 그런 거 다 많이 들었는데.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